거의 졸았죠. 이제 다 됐어요. 위치와 왔어요. 여기서도 있거든요. 오늘은 생선조림 하려고요. 위치와 해서 이렇게 고등어 사 왔습니다. 요거 조림 할 거예요. 값이 이렇게 2.8 2.8 비싸지 않고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물에 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물을 이렇게 냄비에 깔고 물을 부어서 익혀줍니다. 여기에 간장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거의 익어가네요. 기초에 담가놨던 고등어를 잘라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간장 양념을 했어요. 이거를 위에다가 뿌려줍니다. 고루고루 위에다 발라줍니다. 이제 물을 조금 넣고 졸여주면 돼요. 양파와 파를 위에다 올려주고 한소끔 끓이면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밑에 깔린 물을 더 좋아한답니다. 생선도 맛있어요. 나랑 밖으로